내 아저씨는 사실이 진짜 너무 너무 좋다고 하죠? 지금 이 지도 제품도 안에서 시작한다. 너무 커서 여러분! 오늘 제가 리액션에 오신 분들을 위해 구름 카테 하나! 이건 헬리한 거 같은데? 네! 2만uf 두개에 오신 분들과 함께 두번째에 오신 분들을 위해 트레이브와 함께 심지어는 거 같아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